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유세리입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의 10일 예보입니다. 20일은 남쪽을 지난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21일에서 23일 사이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25일 오후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서울 지역의 10일 예보입니다. 25일 금요일 오후에 구름 많고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0일 예보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